2023년 6월 15일 오늘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죽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미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수요일 지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반환점을 돌았는데 일주일의 반이 지나고 또 일주일의 후반부를 맞이하게 되었죠. 주일이 오기까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9장의 앞부분에서 이방인이 얻은 구원이 정작 유대인의 소수에게만 이루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선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변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본문 가운데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택한 받은 이방인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는 유대인의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중 소수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의 실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의의 법을 완전히 지켜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자기 힘으로 만족시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를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그랬던 거죠. 그들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라는 한 개인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인식했던 것이지 예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씀은 인간의 허물과 죄가 결국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고 인간은 그토록 저주받은 자인데 나무에 매달려 죽을 만큼 저주받은 그런 죄인이 인간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알고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를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에 갇히고 매여 살면서 어찌하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금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기에 누구보다도 동족 유대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는 태도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실을 그렇다는 사실을 애석하게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허탄한 방법으로 구원에 도달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0절과 31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경주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승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결승점에 이르렀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들이 결승점에 다다른 이유는 도착한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면서 경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끝나지 않을 경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서 그 의의를 가지고 그것만으로 결승점에 도착하려고 하는 이 태도로는 결코 결승선에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데 누구도 율법의 내용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들을 조문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켜내면 그 사람은 자기 의의로 자기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백번 천번 다 지켜도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그건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와 허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킨다?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행위로 다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행위로 지켜내도 그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면 그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나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러면서 우쭐대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나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만이 또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해도 죄인이고 저렇게 해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행위들이 다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위해 무던히도 애쓰지만 죽음이라는 한계를 결코 극복할 수 없었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속의 인물들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런 우리의 실존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는 그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모든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구원은 아브라함처럼 받는 것이다. 내가 베푸는 은혜를 믿는 믿음이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금이신 예수께서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으니까 구원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이르시는 지점에 나 또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연합한 상태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는 그 도착점에 계셨으니까 우리 또한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도착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찌하든지 내 힘으로 도달해 보겠다고 달려가느라고 좌충우도라는 동족 이스라엘 이들이 바울은 마냥 안타까웠던 것이고 이 안타까움은 바울의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율법을 주실 때 행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행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하는 가운데 안 되는 나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해돼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결국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돼서 절망하는 내 안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나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라고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라고 주신 율법을 어찌하든지 행해서 구원 얻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행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게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율법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된 곳에 일찍 도착하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더 빨리 도착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잃은 열심은 정말로 위험한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속도는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방향 그것은 예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께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과 꼭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표로 하시는 곳에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중부할 영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전문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